프로그램은 경상도로 인해 충청도 하면 경인 지역 서울 전라도는 제주도 말인 강원특별 자치도 싸우자는 거예요? 나손흥입니다. 충청도 논산에서 태어났고요. 23년간 살아왔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홍보대사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노젠도시라고? 내가 지금 증명했잖아! 우리 충청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오실 거고 왓더야 얘가 이렇게 비닐구나. 인천에서 태어나 경기가 기른 오킹이라고 합니다. 계양구 병방동에서 어머니가 상고를 시작하셔서 구월동에 위치한 길병원 2번 분만실에서 태어났고요. 군생활마저 파주에서 해버린 오킹이라고 합니다. 음식 여행지 인구수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대표를 제가 맡은 만큼 확실하게 이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유희가입니다.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방배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장충고등학교 중앙대를 다닐 만큼 서울에서 제가 38년을 살았고요. 제가 야구를 했지만 그것 또한 서울을 영고지로 하는 주산베어스에서 제가 13년을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모습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화이팅! 경상도 대표 신규준입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나서 대원초등학교 창원중앙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경상도 대표로 나오긴 했지만 이경규 선배님도 계시고 가호동 선배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이유 아버님이 창원분이십니다. 코미디언 강현석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20년 넘게 살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강원도 하면 뭐 감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걸로 감자 내고 버스 타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감자 사 먹었잖아요. 이런 강원도에 대한 잘못된 진실들 바로잡겠습니다. 바다 보러 가고 싶으면 뭐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이렇게 놀러가면 되고 겨울의 스키장 또 강원도로 가잖아요. 좀 더 재밌게 놀고 싶으시면 강원랜드도 있고 장성의 자랑 전라도 대표 미르입니다. 약수 초등학교로 나왔고 약수 중학교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장성 읍내로다가 예, 장성 실고를 나왔습니다. 아, 전라도의 자랑이라고 하면 길을 가다가 어딜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평생 맛보지 못했던 예, 그런 음식들이 한가득 나오니까 전라도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셔보셔 제주가 낳고 제주가 기른 홍상표라고 합니다. 동호동 전투 영화 보셨나요? 독립군 중에 제주 출신 독립군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제주도에서도 가장 서남쪽 모술포에서 나오자 알았습니다. 대정초, 대정중, 대정고 나왔습니다. 제주말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었습니다. 김춘 소분호 형은 미국과 오, 좋게 오구나. 저 사람도 벌초형 오람꼬나 이래야지 호슬 건블리단 가죽. 제주도 정말 네, 사랑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아, 일단 견제되는 지역은 사실은 육지 사람들. 대한민국 최강 X 도시는 어디인지. 와, 이종적인 거는 X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부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약간 가스 파이팅? 와, 경상도 사람들한테 혼나요. 저는 이제 경임. 경임? 네, 서울 외곽 도시들. 경신도 안 가보셨어요? 이성당! 경신당! 평창수 하나만 주십시오. 평창수. 여기 아래시 있나요? 입세주 하나만 주십시오. 제주도는 결혼식을 3일 동안 해요. 이제 3일에 첫날이 가문잔치라고 해서 그날 돼지를 잡아요. 형님, 재밌는 얘기를 해야 나가요. 이거 예능이야. 걱정하지.